동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이 중공됐습니다.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2017년부터 국비 등 16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를 개설했으며 커뮤니티센터와 공원,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낡고 오래된 10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. 또 과거 출판사와 인쇄소 등이 많았던 동호지구의 특성을 반영해 파란 발전소를 연필뮤지엄으로 만들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공간 로컬스테이를 조성해 운영합니다.